이준희씨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추위도 버튼이 넘기겠는데 말이죠 아니 한파가 물러가고 있는데 왜요? 아니 날이 아무리 추워도 훈훈한 공연장에 들어가서 명인 명창 소리하고 연주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다른 공연장을 보니까 1월에도 연주회다 공연이다 해서 북적북적 하던데요 국악공연은 1월에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꼭 국악이 찬바람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1월에도 국악무대가 열리는 곳이 어딘가 찾아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다른 공연 쪽들은 비수기다 사람이 안 온다 그런 거 없이 극장문 열고서 오세요 오세요 하는데요 1월에 국악공연은 정말 너무 조용하다 싶죠 네 더워서 무대에 올리지 못하고 추워서 공연을 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그냥 날씨 탓을 할 게 아니지 싶어요 그리고 국악공연에 비수기가 있다는 말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추워서 사람이 없어서 연주부대 못 올린다는 소리보다 추워도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항상 그곳에 가면 국악판이 열리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발걸음이 절로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따뜻한 사람들하고 얼씨구 외치면서 겨울에도 국악공연에서 흐뭇하게 추임새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1월에도 사람들 발길 이어지는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선 국악소리가 안 들려요 네네 한파 속에서도 우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여러분하고 함께 빌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립니다 원안철 이태백의 연주로 동백타령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동백타령을 원안철 이태백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문자 우물정의 03015 신청곡과 사연분 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랑해랑 여방의 천하니 아이고 밤새 그냥 만세였네 에? 아니 밤새 안녕이 밤새 만세였다니 아니 무슨 일인데? 아니 어젯밤 축구를 안 봤으면 그 만세 소리도 말게 어허 카타르 이긴 축구 말이지 아 광대가 어떻게 잠을 자겠나 이야 그 카타르 안방에서 양 3대 1 크 만세 삼창을 양 세 번씩 했네 왜왜왜왜왜 지금 또 그냥 만세 만세하려고 그러면 광대씨 물어보세요 자네 말이야 황희찬 선수처럼 70미터 단독 질주 할 수가 있겠나? 아 그 카타르 선수들 골 먹고 제정신 못 차릴 때 그 황희찬 선수 공을 몰고 이야 그 70미터 번개 같았지 그걸 꼭 넘겨받은 그 문창진 선수 그 쐐기 골 크 그 다음에 계속 또 만세 에헤 광대 정신 차리고 글쎄 자네는 황희찬 선수처럼 70미터 단독 질주를 할 수가 있냐니까는 아 왜 없겠는가? 그때부터 계속 달렸는데 어젯? 어젯밤부터 달렸다고? 아이고 자다가 봉착 뜯는가 지금 아니 초라니 내가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꿈에서도 달리고 아 지금도 달리고 있지 뭔가 아이고 자네도 마음은 달리고 있을걸 어? 광대 자네는 마구 그냥 달렸다지? 어? 나는 말이야 일본 골대를 향해서 달리고 있거든 아 그렇지 그 31글 일본이랑 결승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정부 1번 골대로 달려가야지 황희찬 선수 올려준 공 리승호 선수 짧게 패스 권창호 선수 가볍게 툭 차올린게 골표 키를 넘어서 골 골 골이 에헤 이 시구 덕분에 하늘도 훅 날아가지고 한파 빼겠다네 축구 열기로 한파가 방 빼겠다잖아 아 그럼 방 빼야지 한파가 어딜 팀이로 아 방 빼 한파 빼라고 대신에 질투먼지가 날아오고 있네 응? 저기 서쪽을 봐 서쪽에 질투먼지? 응 한파가 방을 뺐더니 그 미세먼지 아닌가? 우리가 올림픽 본선 8회 진출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잖아 아 그래요? 중국 축구가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 아 그러니 질투에 미세먼지가 들어온다잖아 아이고 여보게 걱정 없네 우리 팀이 1번전 이기고 만세 3창이면 미세먼지도 방 빼게 돼 알았지 그러면 설명절이 올 거고 자 축구랑 달려보자 한파야 물러거라 1번전 이기고 승전고 울려보세요 두리둥둥 두두리 두리둥둥 이겨라 한국 축구 국립국악관연학단의 연주로 신내림 띄워드렸습니다 아주 신명났잖아요 우리 저 한국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카타르를 이겼어요 글쎄 말입니다 새벽에 그 승리의 함성들이 한파를 그냥 사르르 녹였네요 네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선 여지껏 이겨보질 못했던 그 카타르를 3대1로 꺾은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팀 그냥 만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기운과 우리 응원을 모아가지고 30일이 있는 일본전에서도 만세 3창을 좀 부를 수 있게 성원의 박수 보냅니다 네 네 네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 승리로 한파도 방 빼고 물러난 날이죠 그렇죠 네 네 이번 일본전도 꼭 이겨가지고 올 8월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올림픽에 꼭 출전하길 빌겠습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 나 좋구나 국악방송 초월씨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심청과 화초탈영 고사입니다 네 엄동설 안에 매서운 한파가 지나가고 있는 데인데요 심청과의 화초탈영으로 미리 봄꽃들을 좀 피워볼까요 네네 이 한파 속에서도 매화랑 동백도 피고 있거든요 우리는 화초탈영 소리로 봄날을 당겨봤으면 싶네요 네 근데요 이 화초탈영은 판소리 심청과에만 있는 게 아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민간의 꽃을 노래하는 그 화초탈영이 전해왔거든요 대구 달성에 전해온 그 화초탈영 한번 보세요 네 정말로 대구 달성에 전해온는 화초탈영이 있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 앞에 몰한 꽃은 꽃 중에도 임금일세 도라목간 두견에는 촉국산천 생각한다 붉고 붉은 봉선에는 장독간에 춤을 추고 알쏭달쏭 금은화는 당상관에 관자띠고 네 민간에선 이미 화초탈영이라는 노래가 전해왔던 겁니다 네 그런 민간의 사설이나 노래가 판소리로 편입돼서 들어가기도 했고요 심청과 방화탈영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판소리 한 대목으로 편입돼 들어가면서 더욱더 예술적으로 다듬어지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대구 달성에 전해왔다는 화초탈영 가사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화초탈영이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네 지역에 전해온 그 화초탈영은 꽃놀이 때도 즐겨 불렀지만요 특히 그 어버이 생신자 짓제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 축하곡으로 애창됐던 노래 중에 그 화초탈영도 들어간 셈이죠 네 민간에 이미 있었던 노래들이 판소리로 들어가서 소리꾼에 의해서 예술성도 높아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는 널리 알려지게 된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네 네 그 춘향가중의 농부가도요 남도미녀 농부가로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농부가도 참 흥겹고 신명난 대목이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심청과 화초탈영 돌아볼까요 네 이 화초탈영이 나오기 전에 그 사회요왕이 옥황상자의 명을 박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심청을 연꽃에 싸서 세상으로 돌려보내라 네 요즘 말로 심청이는 붙인 눈을 못 떴으니 돌아가라 전해라 네 맞습니다 심 봉사가 아직 눈을 못 떴는데 심청이가 가면 얘기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왜 연꽃에 싸서 보냈을까 김영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심청을 연꽃에 싸야 하는 이유 네 그거는 용왕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용왕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네네 그 조선창극사에 보면요 심청을 연꽃에 싸서 보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물에 빠진 심청을 그 모습 그대로 물 위로 보냈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럼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러면은 용왕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용왕과 대신들이 의논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용왕이시요 심청을 물에 젖은 채로 물 위로 밀어 올려서는 아니 되옵니다 연꽃과 심청의 치마 색깔이 같은 색이기 때문이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심청을 물 위로 보내도 연꽃인지 심청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거 아니냐 하오니 큰 연꽃에 싸서 올려보내서 심청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네 이런 용궁 회의 끝에 연꽃에 싸여 물 위로 보내졌고 도사공이 그 연꽃을 송천자에게 보내게 됐더라는 거죠 네네 상상으로 찾아본 용궁 회의록 자 이런 얘기와 그림들을 연상해 보면서 심청과의 화초 타령을 들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오늘 고전사랑방 화초 타령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비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판소리 뮤지컬 청가운데서 화초 타령 대목을 박예리 왜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판소리 뮤지컬 청가운데서 화초 타령을 박예리 왜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한 곡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순 왜 여러분의 소리로 농부가 띄웁니다 체험열차 하실뿐 승객 여러분 오늘 체험열차는 특별히 물물교환 경매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가 봐 지가 봐 한 푼도 못 보네 이런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 승객 여러분께서는 물물교환 경매칸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요 휴대폰에 있는 사진으로도 경매 가능한가요? 아 바로 그겁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으로 물물교환해드리는 체험열차 물물교환 경매칸 자 어떤 물건인가요? 아 네 이거 내놓고 요걸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거 경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방안 등산복 올라왔습니다 앞 뒤 속 안간까지 이상없는 등산복과 애완견 바꾸실 분 계신가요? 아 네 그 애완견 나인 상관없고요 방을 벗어나 등산하고 싶은 분하고 바꾸고 싶은데요 네 저는요 이제 산에서 하산했거든요 그리고 애완견이 대소변을 가리면 대환영 아 네네 손님 중에 애완견 기르시는 분이 정의라는 게 그리 만만치 않다 하시면서 안 쓰는 중고 휴대폰을 내놨네요 유심칩만 바꿔도 통화가 되거든요 수저세트 쌓아두신 분 계신가요? 아 여기 저 수저세트 보세요 그 새거나 마찬가지인데 중고 휴대폰에다 토스트기 얹어주면 하겠는데 말이죠 아 네 이 안 쓰는 수저세트 먼지만 털면은 새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거 물물교환 중고 휴대폰에 토스트기면은 아 네네네 그쪽 손님 나오셨나요? 네 물물교환 성사됐습니다 아구 저 여기 자전거요 그 자전거랑 수납장하고 바꿀 분 있나요? 아 자전거 나왔습니다 수납장이랑 바꾸실 분? 아 네 수납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에 붙어있는 글씨는 뭔가요? 그 저 이 자전거가 도둑맞았다 돌아온 자전거 걸랑이요 애착이 많은 자전거 같은데 특별히 물물교환으로 내놓은 이유라도 있나요? 아 네 그 요즘 안 타고 묶어뒀더니 자꾸 따르릉 따르릉 소리가 들리고 꿈에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달리고 싶다는 거죠 따르릉 따르릉 네네 달리고 싶다는 자전거 안 쓰는 수납장이면은 됩니다 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놀라운 물건이 나왔는데요 45인치 모니터를 내놓으셨는데 동화책 위인전 전집 주실 분? 네네 텔레비전은 뚝 독서를 시작하신다네요 네 저 말이요 헌책이 많은데 그 녹차 세트랑 바꿀 뿐 헌책 더미 나갑니다 네네 물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체험열차 물물교환 칸으로 칙칙폭폭 삑삑 네 이유라의 소리로 강원도 장타령 띄워드렸습니다 네 쓰지 않는 생활용품들이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내놓고 물물교환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네 저도 가끔 봅니다만 돈 한 푼 쓰는 것보다 서로서로 안 쓰는 물건이랑 쓸만한 물건을 바꿔보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물물교환 이용자들인데요 이게 아나바다 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네 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죠 네 어디까지나 쓸 수 있는 생활용품들 끝까지 활용해보자는 얘기고요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그 알뜰한 생활경제를 엿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시간 1부 끝곡 여러분께 띄울게요 한명순의 소리입니다 궁초댕기 네 1부 끝곡으로 한명순의 소리로 궁초댕기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근검절약정신 네 이거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이게 익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벼룩시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자신들이 쓰다가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 들고 나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하고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면서 교환하는 모습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물건의 소중함이라든지 또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금검절약하는 정신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아주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파트에서 이런 판들이 좀 많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들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중국 충칭시에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한류센터가 문을 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한류콘텐츠 체험관, 도시명 테마파크, 쇼핑몰 등을 갖춘 한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융복합 콘텐츠 발굴 지역 및 전통 콘텐츠 가치의 재발견을 비롯한 5대 중점 사업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번 충칭시 한류센터 건립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신규 사업소를 건립하고 아랍에미리트와 브라질 한국문화원의 해외 마케터를 파견하는 등 한류의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2016 국립대구박물관 설 맞이 문화행사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박물관 곳곳에서 열립니다 먼저 권법과 본국검법, 활쏘기 등을 선보이는 전통 무예공연이 2월 7일부터 3일간 하루 3차례 해솔관 야외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또 복주머니 만들기와 원숭이 메모 홀더 만들기, 소원나무 만들기 체험이 마련되고 당일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전통 무예체험, 민속놀이 체험이 진행되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국립대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가 회현동의 옛 역사를 찾아걷는 남산 옛길을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중구는 남산으로 올라가는 숨은 길을 재발견해 명소로 조성하는 회현동 1동 1명소거리 남산 옛길의 홍보 활동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지정된 구간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쳤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CCTV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걷기 코스를 개발해 주민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남산 옛길을 명소로 홍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원숭이의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은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특별전이 오는 2월 22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전은 총 3부로 나눠 1부는 여러 이름 원숭이 2부 12지 동물 원숭이 3부는 길상동물 원숭이를 주제로 다양한 생태자료와 민속자료 70여 점을 전시합니다 원숭이가 등장하는 옛 회화 작품과 도자기, 탈, 벼루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에서 때론 제주꾼으로 때론 길상의 동물로 여겨진 원숭이의 다양한 의미를 조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2016년 40기 박물관대학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특설강좌는 1977년부터 한국 전통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기여해온 대표적인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40기 강좌에는 화요반과 목요반 각 200명씩 총 400명을 모집합니다 오는 3월 개강해 12월까지 매주 한 차례씩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등 인문학의 다양한 주제를 함축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방법은 선착순으로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현장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홍주문화회관은 국민들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을 마련합니다 2016 홍주문화회관 문화강좌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1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교육과정은 사군자반, 서예반, 그리고 풍물반이며 각각 주 1회 진행되고 기초부터 작품활동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교육에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 과정당 20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홍주문화회관 전화 041-634-0021번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아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떨쌍! 상암골 상사디아!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시를 찾아보겠습니다 한파와 폭설 때문에 힘든 기간을 넘기고 있는 제주도인데요 오늘 제주공항이 다행히 정상화됐다고 하죠 네, 이번 제주폭설과 제주공항과 운행 중단 때문에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32년 만에 폭설과 한파였다고 하죠 네, 오늘도 제주시는 한파를 이겨내고자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죠 네, 우선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그 25가구를 방문해서 난방과 안전여부를 확인해서 대처했고요 또 앞으로 설 명절 때까지 지속적으로 취약가구를 방문해서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제주에서 살겠다면서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주시는 이들 귀농, 귀촌인들에게 낡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제주로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주택 수리비는 리머레일링을 비롯해서 보일러와 지붕, 부엌 교체 비용 그리고 화장실 계량에 들어가는 공사비 70%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네,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요 지원 자격은요 2011년 이후 제주시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가구로 농가주택을 구입했거나 새 들어온 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제주가 자랑하는 젊을 자연 휴양림 소식 볼까요? 지난해 젊을 자연 휴양림을 찾은 분들이 63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휴양림을 찾은 분들이 올해는 더욱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제주시는 이 젊을 자연 휴양림 방문객에 대해서 무료 입장 혜택을 넓혀 나가겠다 했다죠 네네, 젊을 자연 휴양림에 무료 입장할 수 있는 분들은요 만 6세 이하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세 자녀를 둔 가족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그리고 유족들 참전 유공자들이고요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제주 봉계동 주민도 젊을 자연 휴양림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도 무료 입장이 가능하답니다 네, 그리고 제주에서는 젊을 자연 휴양림의 무료 입장 혜택뿐 아니라 숙박시설 이용객들에게도 할인을 해 준다고 하죠 숙소개집 객실 요금은 비수기나 주중에 할인받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주 젊을 자연 휴양림에 들어갈 때 다자녀 가정은요 가족 확인을 주민등록 등본으로 하게 되는데요 미리 스마트폰에다가 주민등록 등본 사진을 저장했다가 매표소에 보여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향 소식 오늘은요 제주가 자랑하는 천혜의 휴양림, 젊을 자연 휴양림 무료 입장 소식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주의 방에 떨 끄서 내리는 소리를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예행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삼팽자 얘기 가운데 몸을 쉬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곡술이 전해주는 몸을 쉬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곡술을 찾아가 매달리던 삼팽자가 하는 일마다 꼬이든 것을 일없다 소리로 잠잠하게 하자 이번엔 몸팽이가 나서서 한바탕 소란을 떠는데 뭐? 뭐? 뭐라고? 일없다, 일없다? 일없는 몸뚱이가 가만히 못 있겠다는데 이거 봐 지금 권철방 댁에 가서 사랑채 기웃거리다가 노름판 장부를 적어주는 거라도 해야 쫄쫄 굶은 뱃속 채울 거 아니냐고 이 소리 안 들려? 쫄쫄 쫄르르 쫄쫄 찰반댁 사랑채라도 가든가 쫄쫄 쫄르르 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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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술님 아, 이 소리, 이 소리 안 들립니까요? 아니, 일팽이 쫓았더니 이 몸팽이놈이 양 찰방집 사랑채라도 가거라 쫄쫄 굶으면 뱃속 채워달라 이 난리입니다요 아니, 곡술님 이 소리가 안 들립니까요? 아이고, 주제에 이 채신머리 주제에 응풍농을 허자네 율방출입 못한 지가 언제야? 몸이 그냥 근질근질 어이구, 아주 그냥 조미쑤셔 되지? 강천 별곡 부르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가인 손이라도 한 번 잡고 천하절창이요 비유 맞추고 당기면 몸이 그냥 훅 와줄지 그냥 조미쑤시는데 삼팽아 불러대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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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누가 그래? 내가 언제? 아니, 이것들아 생사람 잡지마 아니, 곡술님 아니, 이거 이 소리 안 들립니까요? 아니, 일팽이가 조용하니까 이 몸뚱이 흔들어대는 이 몸뚱이놈이 이 난리 아닙니까요? 어냐, 어냐 몸뚱이 삼천마디가 다 들고 일어나는구나 그 주제에 그 몸뚱이로 율방놀은 못해서 조미쑤신다는 말이지 이러마! 그게 일 없는 거냐 일을 만드는 거지 놀아라 가서 놀아 아니죠 아니,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몸뚱이란 놈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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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술님 압니다요 생각이라도 가당치한다는 건 아니깐 아이고, 곡술님 제발 이것들이 말이라도 그냥 조잘조잘 안 하게 예? 예? 그냥 예? 그 전에처럼 먹을 때 먹고 걸을 때 걷고 잠잘 때 조용히 자게만 해 준다면요 흐흐흐흐흐흐흥 들어보니 그동안 이 일팽이라는 놈이 일러받친 일하며 몸팽이라는 놈이 일러받친 일만 해도 그냥 아득하다 고생무니 아득해 아 그러니 몸뚱이가 가자는 대로 권철방 사랑책 하면 되잖아 아이고, 아이고, 못 가죠 이제 가면은 사사건건 그놈들이 키들키를 웃으면서 오늘은 박가가 잡았다. 형님 은발 감축 드립니다 하면서 입에다 침 바르고 박가도 쓸었다. 형님 소리 지금이라니까. 아이고 이 난리랍니다. 참니 그러면은 물어보자. 내가 네 말을 들어주면은 누구더냐? 아이고 곡술 도인이시지요. 내가 너를 썩 나가라 이놈아. 내치면은 누굴꼬? 매정한 곡술이겠죠? 싸글라미 곡술이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네 머리 상투를 차 잡아채면은 누굴꼬? 아이 참니 그냥 신체발보는 수지부모인데 어찌 상투를 채십니까요?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너를 그냥 훌쩍 들어서 무등을 태우면은 누굴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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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술님 어떻게 무등을 아니 우리 아버님도 이리 안했는데요? 감동이냐? 그럼 너를 들어가지고 그냥 으락창차 패대기를 치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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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 태웠다 땅바닥에 쏘다니요? 아니 뭐 이런 행패가? 행패? 이것도 행패냐? 자아 이건 말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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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리 껴안으시면? 어쩜 이리 포드랍기가 기방 홍진이보다 향긋하고 살결이 이리도 패곡일까? 제발 이러마 내가 홍진이라고 했냐? 저리 가거라 꾸덩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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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술님 아이고 그만이요 제발 이놈을 좀 가만히 두십쇼 제발 건드지 말고 가만히요 오냐 몸뚝이도 건들수록에 말이 많지 어떠냐? 예예예 좀 내뚜십쇼 그냥 내뚜시라고요 내 떴어. 자, 얼마나 내비둘래? 조금 있으면 그 몸팽이가 나서서 그냥 밤달라, 술달라, 비벼달라 난릴테네. 아이고, 곡솔님.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될갑시오. 어째야 그 몸팽이 그놈 잔소리를 안 듣고 산답니까요? 아나, 이거 바꿔라. 아니, 이건 곡괭이 아닙니까? 아니, 곡괭이로 어쩌라고? 지금 네 몸중이로 할게, 그거다. 땅을 파. 땅을 파래도. 에? 어떤 땅을요? 아니, 내 땅이랄 땅도 없는데. 네 땅 내 땅 까리지 말고 땅을 파거라. 씨 뿌리고 싹이 날 테니. 얼마나 정직하냐. 아, 어서 파래도. 네, 정남이째 가여금산조를 미니시계 가여금과 윤호세의 장구로 함께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삼팽자 얘기 가운데 몸이 쉬다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변덕쟁이 곡술에게 이래저래 혼줄나는 삼팽자였죠. 네, 네. 말 많고 탈 많은 삼팽자 몸을 쉬게 하는 거는 흙을 파는 일이었어요. 네. 삼팽자 몸을 들었다 놨다 감동을 줬다 화가 나게 했다가 막 정신없이 몰아댔는데요. 네, 몸한테 정직하게 보여줘라 하면서 곡괭이를 들게 한 곡술. 자, 과연 1위에서 그 삼팽자 귀의 이상한 목소리들이 사라졌을까요? 글쎄요. 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불쑥 생기는 삼팽자 얘기.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수요일에 마련한 문화등대 우리 세계기록유산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네, 세계 속에 빛내는 우리 문화유산들. 오늘은요. 2001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승정원 일기입니다. 네, 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그 승정원 일기는 한마디로요. 왕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낱낱이 기록한 일기책들이죠. 네, 조선 초 창설된 승정원은 왕의 비소실 역할을 해왔으니 승정원 기록물들이야말로 생생한 그날그날의 역사가 촘촘하게 정리된 건데요. 네, 네. 임진왜란, 병자호랑 같은 전쟁 때문에 꽤 많은 양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 전기 때의 승정원 일기는 불에 다 소실됐지만요. 인조 때부터 순종대까지 272년간에 걸친 국정기록과 또 왕의 일상이 기록된 그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기록물이고요. 네, 네. 중국은 25사라는 방대한 역사 기록물이 있죠. 네. 책으로는 3886권이고 글자수는 4천만자 정도인데요. 승정원 일기는요. 글자수만 2억 4,250만자나 된다고 그래요. 네, 네. 중국의 25사, 책이 3,386권이죠. 네, 네. 세계사에 있어서 방대한 연대 기록물 중에 우리 승정원 일기가 단연 최고의 기록유산인 거죠. 네, 네. 앞전에 소개해드린 조선왕조실록도 888권에 5,400만자나 되지만요. 네, 승정원 일기 기록물에는 따를 수 없는 분량이죠. 그렇죠. 총 3,243권에 2억 4,250만자나 되는 기록유산이니까요. 특히 사관들이 정리한 왕조실록을 2차 사료라고 한다면 그날그날 국정진행 사실과 국왕의 언행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야말로 1차 사료니까 더욱더 가치 있는 기록유산이죠. 네, 그렇죠. 우리 역사 중에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일기체 형식으로 300년간을 기록한 이 승정원 일기는요. 매일 날씨 정보를 통해서 기상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루하루 국정의 그 중요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네, 그런 정치, 국방, 사회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나 국문학 변천 과정도 추적해볼 수 있는 사료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사실과 그 이면을 이해하는 데에 더없이 소중한 기록유산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국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직접 기록해 남긴 세상에 단 한 부밖에 없는 책이기도 한 승정원 일기는요. 국보 303호로 주정돼 있습니다. 네, 2001년 9월 세계 최대 1차 사료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던 겁니다. 네, 네. 매일 국정 전반에 대한 국왕의 동정 언행을 기록해서 한 달을 기준으로 책을 내어 기록으로 남긴 승정원 일기. 네, 현재 원문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이 마무리됐고요. 완전 번역 작업은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우리 결의가 쌓아올린 기록유산의 금자탑이와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300년간의 국정일기, 승정원 일기를 보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네, 그 속에는 우리 문화의 힘과 미래가 빛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수요일에 마련한 문화 등대, 우리 세계기록유산. 오늘은 2001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승정원 일기를 찾아봤습니다. 네, 음악 띄웁니다. 우리가 절화, 길타령, 금전학, 군학을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띄웁니다. 알아, 봐라, 억순아. 내다 상배오빠. 아이고, 많이 추웠제. 그래, 우회전했누. 어메, 상배오빠가 뭔 일이오. 때마저 잘 알아보렸네. 요구, 요구,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 안 보여? 아이고, 뭐꼬? 비닐하우스가 주저 안 잡혔네. 와, 이거 복구만 와야겠다. 야, 신고는 했나? 이쪽에 그냥 상추랑 파랑 요구 좀 상자에 놓고. 무너진 쪽은 뭐 할 수 없지만은 이거라도 건재할 거 아니요. 아이고, 이래가가 설명절 우째 세겼나. 이제 좀 비켜봐라카. 아이, 그란디 그냥 먼 바람이 불어서 달도 추운데 뺏쪼롬이 찾아왔던가. 아, 그 상자는 이쪽으로 놓고. 봐라, 억순아. 올해 종택 한과 어찌 된 기가? 아이고, 시방 동네가 이 꼴인디 종택 한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그래도 설 명절이 받자고 왔는데 여기 종택 한과 안 할 기가? 그란께 우리 동네 한과를 갖다가 우치게 해볼라고? 와마, 응. 설 날에 한 몫 잡고 왔다고 작정하고 왔다는 거 아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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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순아. 그래도 이 마을 그 종택 한과 하면 손으로 만든 그 한과 아이가. 아이고, 막 그냥 주문이 밀려 있는데 그게 우짜메였노, 이를. 응? 상대 오빠가 종택 한과 주문놓으러 왔다 그것이요? 어? 아, 뭐 그냥 이상한 건강식품을 팔러 온 거 아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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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카노이. 건강식품은 다음에 선물 보따리로 내가 줄 테니까니. 응? 봐라, 봐라, 억순아. 시간 없다, 가이. 종택 한과 이대로 딱 끊어버릴 작정이가. 아이고, 끊어버리기는. 판수리 아재네 종택에서 만든다고 했는디. 뭐, 그 식이 얼마나 나오란가는 모르겠지만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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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라. 판수리 아재라꼬. 어? 오야, 오야. 그러면 막 내 주문부터 넣어주거라, 잉? 아니, 그니까. 참알로 우리 종택 한과를 받아갈 생각이란 말이요? 그거 그냥 주문 내놓고 슬그머니. 백세 건강 이것만 먹으면 된다. 건강식품 장사할 꼼수는 아니고. 아이고, 야,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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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거라. 한과 주문 들어온 거 말이다. 응? 아유, 그런 주문은 판수리 아잿집으로도 그냥 감나게 들어왔을 거인디. 아이고, 내 삼아 이 상배가 더 좋은 값으로 처가가 많이 팔아준다 아이가. 봐라, 봐라, 억순아. 가자. 판수리 아잿집으로. 퍼뜩 앞장서거라, 잉? 아니, 왜? 오빠가 가서 말을 하지. 그냥 어째서 그냥 이 억순이를 앞세우려고 이렇게 애를 쓴단가? 아이야, 야, 참말로 와이카노. 니가 부녀회장 아이가? 짜자자자자. 이거나 받아 두거라, 잉? 뭐여, 그것이? 오멘. 아, 이거는 화장품 세트 아냐? 뭐, 딱. 아, 요거는 그냥 설치하니 비싼 거인디. 아이고, 봐라, 봐라, 억순아. 배달 시간 마쳐야지, 앙글라. 거시긴 말이야, 그럼. 진짜로 종댁 한과 이야기만 할 거지? 가모. 건강식품 이야기만 꺼내기만 히바, 잉? 네, 널뛰기 박양덕 외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 전통 한과를 만드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경상북도 봉화에 닥실 한과가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포천도 한과주문이 밀려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네, 이 시간 끝곡 띄웁니다. 태평소 독주 방아타령을 최경만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태평소 독주 방아타령을 최경만의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상한골상다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